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고요.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진행을 했던 테슬라 8%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스타쉽 발사가 또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움직임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AI 관련 행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레노바에서 세계 월드테크 진행을 하는데 젠순왕 CEO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ASML, TSMC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과 또 10월 에이스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장 거래가 어땠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날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국은행의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빨간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반도체 쪽 부진했고요.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 부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거래 대부분이 바로 삼정전자에 집중이 됐어요. 외국인은 SK하이닉스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로의 매수세 두 주체에 엇갈린 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까지 삼성전자에 집중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날은 기관 매수 덕분일까요? 삼성전자 0.68%, 0.7%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비교적 반도체 진영의 긍정의 소식을 본다면 엔비디아 측의 블랙 앤 완판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했던 점도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오늘 이날 디아이나 HPSP, 이오테크닉스 등의 종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차전지 쪽은 좀 부진했습니다. 로보택시 일정이 있었고 이벤트가 진행이 됐고 국내에서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은 로보택시 세론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본격 생산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장 후반에 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 앤솔,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 진영은 테슬라의 실적 10월 23일까지는 조금 관련한 이슈가 소강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경계감도 2차전지 진영에는 부담이 되겠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도 이쪽에는 부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퍼주의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이 이날은 좀 더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HLB가 11% 급락한 것도 당연히 코스닥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 밖의 섹터로 본다면 강했던 쪽, 비만치료제는 위고비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10월 15일 위고비 유통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대봉 LS 이런 종목으로 계속 순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 힘이 좀 실리다 보니까 재건이나 건설기계 쪽, 그리고 이외에서 우크라 재건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그날 연결고리로 짚었었는데요. 이날 재건주 비교적 양호했고요. 옵티머스 영향일까요? 아니면 이날 있었던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엄청난 로봇을 도입한다라는 소식, 연결고리로 같이 짚었었는데요. 그런 이슈 때문일지 로봇주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맥과 같은 종목들은 개별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급등하기도 했죠. 화장품 쪽은 이날 실리콘 툴을 필두로 해서 조금 부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출 데이터 등이 나왔는데 미국향 수출이 YOY 기준으로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MOM 전달 대비에서는 조금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실리콘 툴 이날 4% 정도 밀려난 채 거래 마치기도 했네요. 주요 섹터의 흐름대 짚어보면서 지난 금요일장의 내용을 복귀해봤습니다. 여전히 가장 뜨거웠던 섹터로 본다면 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주는 안정감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요 빅테크 업체들과 연동되는 그 민감도가 조금 적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에 명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이날 힘이 돼준 내용들 짚어볼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바이오 섹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돼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군의 선전, 1군의 선전이 2군, 3군까지 온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군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량행, 그리고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펩트론 등이 되겠습니다. 시세적 측면에서 시장의 관심을 분야별로 꾸준히 받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이들 종목의 강세가 계속 다른 종목으로의 온기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기 확산이 이어지는 이유는 명확하죠. 성과가 확인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부터 유한량행, 레고켄바이오까지 계속해서 기술 이전 혹은 FDA, 여러 가지 임상 모멘텀에서 명확하게 긍정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약 매출이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회사가 좀 다수일 것이다라는 증권과 전망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엑스프리에 대한 이슈가 드디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10월 23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실적 신호탄이 될 겁니다. 삼바와 셀트, 유한양행, 녹십자 등등의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연시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사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자극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 등이 제약바이오에 힘을 실어줬고요. 금요일에도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았던 대장주뿐 아니라 관심받지 못했었던 혹은 상대적으로 좀 미약했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갔죠. 다만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 쪽의 모멘텀이 다소 밀려났기 때문에 이날은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영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모멘텀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순환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날도 놀라웠던 게 바로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길리어드로부터 지방간염치료제 후보물질 계약 해지 소식을 받아들었죠. 약 1조 원 규모였었는데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물론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한양이 어찌됐건 이것이 시장의 제약바이오 센티가 약했다면 하락으로 끝이 났었을 텐데요. 결국에는 하락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하는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1.6%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센터의 센티가 강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했네요. 어찌됐건 여전히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다입니다. 가장 강했던 센터가 바이오라면 가장 강했던 테마는 이날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결고리로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소식을 살짝 전하기도 했었고 관련주를 골라본다면 예스24 밀리의 서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한강의 기적의 온기가 엄청나게 강하고 넓게 확산이 됐습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예스24 지주사로서 30% 급등했고요. 예스24 관련 도서 주문이 폭주했다라는 소식의 29% 상승세 창비의 출판 유통을 담당했다라는 이유로 다산 네트워크스의 급등, 밀리의 서재도 출판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가면서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리디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전자책 분야 1, 2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건데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조금 말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까지 일단 상승세를 이어갔죠. 전자책 리디 투자사로서 이들 종목 컴퍼니케이와 엘티넘 인베스트, 대성창투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삼성 출판사와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리디 투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들어간 내용이고요. 출판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서 당연히 한국인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강의 기적 관련한 테마 등은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뉴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으로 봤을 때 한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반영 기간과 실질 수의 여부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 등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테마는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가야 되는 거겠죠. 일단 들려오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1분에 한 140권씩 팔려나갈 정도로 주말까지 엄청난 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노벨센 클라스라며 서점가에서 혹은 출판가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한강 작가님이 감동을 받았었다라고 언급했던 악동뮤지션의 노래가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강 신드롬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에 좀 더 불을 지피는 출판계의 모멘텀이 돼주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됐죠. 한국계 작가인 김주혜 씨가 러시아 톨스토의 문학상을 20여 년 만에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관심 밖에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출판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했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뉴욕장으로 갑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끝이 났습니다. 요즘은 강한 경제 혹은 강력한 물가가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배드 뉴스일 때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거래 CPI의 부담을 느끼고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PPI가 다음 날 예상을 하회하며 발표가 됐고요. 미시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였죠. 달러와 금리 하락이 나타났고 증시는 오른 채로 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유달리 다우 지수가 강했던 것은 바로 금융주 덕분이었습니다. 금융주들 블랙록 등을 필두로 해서 실적을 냈고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쪽이 다우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네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테슬라겠죠.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월가의 언급 등이 쏟아지면서 테슬라가 8% 넓게 급락하게 됐습니다. 217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테슬라의 부진과 대형 빅테크의 뚜렷한 선전이 없었던 채로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러셀 2000이나 다우 쪽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과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빅테크의 실적이 쏟아지는 경계감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환이 돌았다, 순환 매적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너희 큰 타격 없겠는데 이런 분석이 나오며 우버나 리프트는 9에서 10% 급등으로 마무리됐네요. 요즘 빅테크 진영에서 꽤 힘내고 있는 쪽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지난 금요일엔 아마존의 물류센터 로봇 적용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월가에서도 호평이 쏟아지네요. 클라우드 사업 서비스로 인해서 AI 쪽의 성장, 이쪽 사업의 모멘텀의 박차가 가해질 거다 이런 월가의 호평이 나왔고요. 월가 곳곳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1% 이상 상승으로 끝이 났네요. 그리고 TSMC도 올라갔는데요. 엔비디아나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뚜렷한 움직임을 내지 못했던 가운데 AMD CEO인 리사수가 우리는 TSMC 칩 외에는 이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2% 올랐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본다면 일단 금융주의 상승, JP모건, 웨스파고, 블랙록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금융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날이 토요일 새벽 마감된 뉴욕장이죠. 토요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던 중국의 부양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중국 관련 종목들 혹은 여행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매출 호조로 인해서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테슬라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 이상 급락이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그게 끝이냐? 디테일 부족,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FSD 도입 속도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지 차량 공유 사업의 수익은 뭘로 어떻게 낼 것인지 로보택시는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할 예정인지 시장이 원하는 규제와 관련 내용도 그렇고 구체적인 답변 자체가 없었다라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거기다 박클레이즈도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계획돼 있던 저가형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다. 모델2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실망감도 꽤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됐던 실적 자료에는 내년 상반기에 내겠다라고 생산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까지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 등도 있으나 일단 모델2를 기다렸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수주 동안 테슬라 주식 투매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실망스러웠다. 이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모건이 이 섹터 저 섹터 이런 저런 종목들에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를 좀 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는 영향 받아가면서 급락으로 끝이 났네요. 테슬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이들이 그 테슬라의 행사를 보면서 미래 세상을 봤다라는 것에는 좀 공감할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긴 했죠. 다만 로보택시, 로버밴, 옵티머스를 선보이면서 AI 디바이스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무언가를 활용하게 되는 미래 세상을 얼추 보기는 봤다라는 긍정의 시각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는 것들, 2차전지, 자율주행, ESS, 로봇, 반도체, 우주 등이 될 텐데요. 이 로봇과 우주 쪽에 각각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로봇은 사실 지난 금요일의 내용이었죠. 옵티머스3가 공개됐는데 작년 말에 있었던 옵티머스2, 이렇게 계란을 잡던 친구보다 훨씬 더 진일보했다라는 거죠. 술잔을 기울이고 술을 따라주고 사람과 대화하며 게임하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뭔가 대중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빠르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만큼은 긍정적으로 다수가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10월에 삼성전자 보핏의 출시 이벤트가 있고요. 로봇 월드 행사도 2024 로봇 월드 10월 말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봇과 에이럭스 각각 로봇 서비스 종목 혹은 드론과 로봇 종목인데요. 공모 청약과 11월 1일 상장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일정이 꽤 많이 모이고 있어서 테슬라의 자극 로봇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으로 보신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비행 2023년도 4월에는 출발 4분 만에 폭발, 그 다음에는 10분 만에 폭발,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으나 낙하에 실패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비행 성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진체를 공중에서 이렇게 로봇 팔로 잡아서 안정적인 착륙을 시킨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추진체를 회수했기 때문에 로봇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개화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 쪽과 우주 쪽의 모멘텀을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받았기 때문에 관련한 공급망 살짝 정리해 봅니다. 로봇 공급망 많이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 공급망으로 넘어갔을 때도 우주 산업 관련한 기업들 이 정도로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호재가 있었던 컨택도 눈에 보이고요. 세트랙아이 등의 종목들도 같이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굴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인데요.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사방이 적일까요? 얼추 이런저런 산을 좀 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북측에서 좀 불안한 소식을 전합니다. 북한이 국경선 부근의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세 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한국 남한 측은 무인기가 또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까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일단 무인기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테마단의 움직임인 것이고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과연 정책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어존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방정부부채 해결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몇 년간 나온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회복 촉진을 위해서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할 거고 그 규모는 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죠. 꽤 크다가 아니라 얼마라는 것을 원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쉽긴 한데 관례대로 전인대 승인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충분히 그 내용이 무엇일지 기대하게끔 만드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경기와 중국 소비주 일단 같이 체크해 두시죠. 중국이 이런 부양책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경기 우려, 디플레 우려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명분을 실어준 게 일요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CPI와 PPI입니다. 모두 예상을 하위하면서 중국 경기 좀처럼 회복이 안 되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요즘 스물스물 다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서브 섹터로 봤을 때는 앞서 봤던 한강의 기적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텐데 이것은 지난 금요일의 자료인데요. 그냥 못 본 걸로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의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아쉽네요. 제가 중간에 정리한 섹터판이 사라졌는데 서브 섹터로 살펴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분야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봤던 방산이나 우주항공 혹은 로봇 쪽이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 소비나 경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 이벤트가 있는데요. 현대차 LFP 관련해서 조금 힘을 실어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LFP 관련주를 좀 정리하기도 했었고요. 10월달에 있을 현대차 IPO 일정을 앞두고 이제 인도 내에서 공모 청약이 진행될 겁니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SL, 화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체크하자 이런 내용이 연결고리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잠시 착오가 있어서 소개되진 못했습니다. 언급만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정 등이 중요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이나 공모 청약 관련한 일정이 이번 주에 좀 많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낙토 국방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등의 실적, ASML 이런 주요 반도체 업체들 실적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요일에 있을 중국의 GDP 성장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4일 밸류업 ETF 12개가 상장된다라는 단독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주도 섹터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연말 강화된다면 또 밸류업 종목들도 일단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섹터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잡아주셨나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 주에 ASML 그리고 TSMC가 연이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센티멘탈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함께 점검을 해 보시죠. 요즘에 아이돌 밈으로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밈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나 엔비디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엔비디아는 역시 엔비디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래 그림 중에서 빨간 색깔 선이 엔비디아의 연중 추이인데요. 6월쯤에 기록을 했던 연중 고점에 다시 한번 터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엔비디아의 흐름 마주하고 계신데요. 그와 함께 TSMC 역시도 한 7월쯤에 기록을 했던 고점 부근에 거의 다다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누려준다면 참 좋을 텐데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이전 고점 대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 역시도 이러한 흐름에서 딱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으로 대변이 되는 이 세 기업 모두 주가가 고점 대비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과연 엔비디아의 이 뉴스가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했던 것은 8월에 엔비디아 블랙웰 생산 지연설이 나오면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텀스 하드웨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엔비디아 블랙웰이 12개월 분량이 전체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도 이렇게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건데요. 모건 스탠링에서는 회계연도 25년 4분기에 블랙웰 출하량이 약 25만 대에서 30만 대로 전망이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50억 달러에선 1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호퍼 시리즈 그러니까 H100, H200 그리고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H20과 비교를 했을 때 블랙웰이 회계연도 26년 1분기가 되면 호퍼 매출을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탄한 수요를 여전히 반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그리고 호퍼 시리즈 대비해서 가격도 60에서 70%가량 더 비싼 블랙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면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이 이를 따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펀더멘탈 역시 이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0.6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59,300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는 0.4%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반도체의 수출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10월의 중간 점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를 했을 때 전체 수출의 45.5%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9월 전체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 들여다보면 YOR 기준으로 37%가량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월간 기준으로 9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중순까지, 15일까지는 아닙니다만 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반도체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메모리 쪽, 디램 쪽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좀 아쉽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단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YOR 기준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좀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한 요인인 만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이어서 살펴볼게요. 이렇게 중간 점검 한번 하고 왔고요. 반도체 관련 주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나타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HBM 관련 주들이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DI가 7.8%, 이오테크닉스도 7%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다만 조금 반도체 HBM 관련해서도 덩치가 좀 큰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SK하이닉스가 하락한 데 함께 흐름을 동조를 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재, 부품, 전공정 장비 쪽, 후공정 장비 쪽, 그리고 유리입한 관련 주들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과연 얼마만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일단 뛰어나갔던 종목들의 흐름이긴 했는데 지금 확실히 겨울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조금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을이 오면서 우리도 옷깃을 여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흐름을 과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함께 전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도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공급 전망 이 부분일 텐데요.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결국 삼성을 세 번째 공급 업체로 인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전략에 있어서는 TSMC와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삼성이 그래도 10월 안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볼 만한 코멘트가 나와 있고요. 매출 추정치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반도체 종목들 특히 AI를 등에 업고 HBM이라는 이슈를 등에 업고 상승을 만들어내줬던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센티멘탈의 최대 관건일 텐데 일단은 강력한 수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듯한 모습도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돈을 버는 데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연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도 미국에서 빅컷으로 시작이 된 만큼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를 합산을 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투자해도 괜찮을 것인가 잠시 후에 전략 점검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모건 스탠리의 조셉 모어 애널리스트는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모든 징후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AI 투자 주기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목도할 만한 기업들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려옵니다. 엔비디아가 YTD 기준으로 180%가량의 상승 흐름 그리고 있고 AMD는 20%가량, 인텔은 좀 오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죠. 50%가량의 하락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블랙웰 시리즈의 12개월치 완판을 통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10월 중에 통과를 전반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AMD는 신형 AI 칩 MI325X를 공개를 한 이후에 그 당일날 주가가 좀 크게 빠졌다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선 그래도 조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HBM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MD의 이러한 AI 가속기, 신형 AI 칩이 어느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많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현황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린 주가의 흐름은 수급에서 가장 크게 갈리고 있을 텐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11일 금요일에 기관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야기 좀 짚어봤고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도 트럼프 후보가 7개 경합주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었는데 이 소식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SG가 14.6% 다산 네트워크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통신사업 참여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상승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좀 격포제로 인해서 14.2% 상승이 나왔고요. SY 스틸텍 5%, 휴림 네트워크도 4.4% 전반적으로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조금 시세를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멘텀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다산 네트워크, SY 스틸텍, 다산 솔로에타 같은 기업들이 상승이 나와준 만큼 오늘 시초에 조금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좀 짧게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헤드라인 돋보기 준비해봤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오며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예고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중국을 자극해 히토류 쪽까지 영향을 받을지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못 보여드렸던 판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결고리 시장에서는 중국 이슈나 혹은 북측의 이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내용 등을 소화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 밖의 서브 섹터로는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자극 로봇과 우주항고 양호한 10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전력기기와 음식료 쪽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시간 외에서 앞서 재건조 시세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자동차 부품단도 조금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쪽 모멘터 밀정에 대한 이슈를 계속 영향받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LFP 배터리 관련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성훈 기사님과 저희가 전략을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할 텐데 나종식 위원님과 함께 공방을 먼저 하고 나서 이성훈 기사님 모셔서 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이성훈 기사님 모셔서 감사합니다.